한 번에 고득점 달성하는 해커스 신 HSK 6급 듣기 중잘람 김동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힘찬 그리고 즐거운 그리고 재밌는 여정을 시작할 건데요. 중국어 공부의 최고봉이죠. HSK 6급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듣기 1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거를 최고의 교재 해커스 교재와 최고의 강사 중잘람이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화면 보시도록 하죠. 우리가 보는 듣기 1부분은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5문제 중에 단연간 HSK 6급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통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설명문에 해당하는 것은 약 여러분들 6, 7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단문 이거는 3,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견을 주장하는 논설문이죠. 이거는 역시 3, 4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설화, 유머, 단문의 여러분들 한두 문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이 네 번째 설화, 유머, 단문이 조금 쉬운데요. 가면 갈수록 HSK가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1번, 2번 대상을 설명하는 설명문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단문, 설명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요.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설명단문은요. 여러분들 이 HSK 시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HSK 지문에서도 중국의 문화, 그 다음 지역, 인물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의 특징. 너무 어렵죠. 동식물의 특징. 그리고요.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는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요. 설명문은요. 틴보똥이 아니라, 즉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알아 들었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알아 듣긴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하고 지문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즉, 눈으로는 A, B, C, D 네 개 선택지를 보시고 들리는 것과 알아 듣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것과 일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아, 이게 들렸다. 아, 이게 안 들렸다. 그런 걸로 저희가 접근해 나가야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했습니다.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부분이요. 두 번째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 설명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자연과 의학, 건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의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2강, 3강, 4강에서는 관련된 어휘까지 교재로 또는 중잘람의 강의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급 듣기는요. 사실 어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어휘는 일상회화 어휘가 아니라 전문 분야의 어휘들입니다. 전문 분야의 어휘들을 중잘람이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인물 형용사면 인물 형용사 나눠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정보 전달할 때 등장하는 건 어떤 것들이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안자 런웨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헌두와 런 런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의견, 주장, 단문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세뇌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는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공이나 처세에 관련해서 그러한 의견이나 주장을 서술하는 지문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설득하는 글, 논설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뚜렷한 의견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논점이라고 하는데요. 논점이 분명히 먼저 부각이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먼저 논점을 부각하고요. 이 논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긍정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걸 주장해서 맞다고 해서 그걸 강하게 긍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아니다. 이런 걸 중잘나면 통년반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게 잘못됐다라고 반박하면서 부인의 논거를 갖다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주장, 단문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설화, 유머, 단문이요. 약한 한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중국의 민담, 그리고 옛날 이야기 또는 유머 같은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중국의 웃음 코드가 있습니다. 특정한 웃음 코드.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나도 웃어야 돼요. 이게 나도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그런데요. 중잘나면 단연간 HSK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설화, 유머, 단문에 해당하는 지문은요. A, B, C, D에 꼭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라우렌 또는 타 같은 인칭대사 같은 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선택지를 미리 봄으로써 아, 이건 이야기와 관련된 글이겠구나. 그러면 교훈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항상 교훈이 등장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고득점으로 우리가 1부분, 듣기 1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등장했네요.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요? 33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제는 풀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A, B, C, D에 선택지가 나와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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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수반이 돼야 되고 다 내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거 다 해석하고 듣는 것도 다 해석해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많은 6급 듣기 지문은 다소 생소합니다. 회화가 아니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기 선택지를 분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중잘라면 이걸 10초의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10초 동안 여러분이 그 다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선택지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해요? 어휘 체크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파악할 거예요? 소리를 파악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도대체 선택지를 분석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ABC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이게 무슨 지문일까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설명문인지 과연 이게 논설문인지 과연 이게 서사문인지 서사문은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글입니다. 과연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선택지에 어휘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휘는요. 핵심 어휘를 체크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주는 부정부사들 그리고요. 범위를 나타내는 범위 부사들 한국 사람들은 김치 좋아한다. 정답입니다. 하지만요. 한국 사람들만 김치 좋아한다.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김치 좋아한다. 이거 역시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 이렇게 부정부사나 아니면 범위 부사 또 주엔 지인 쯔이오 외이 이런 단어도 우리가 범위 부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제요. 과연 들리는 내용의 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A, B, C, D 선택지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휘 체크 빨리 해주시고요. 중잘람이. 사실 학생들이 가장 제 강의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소리를 듣는 거. 제가 소리를 듣는 걸 계속 수업 시간에도 강조합니다. 그걸 소리학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최초로 소리학습법을 그대로 해커스 6급 듣기 인터넷 강의도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소리를 같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소리를 파악한다는 게 무엇일까? 단어의 발음을 속으로 외쳐야 됩니다. 아니 그거 소리 낼 수는 없잖아요. 시험 보는데 우리가 그걸 소리 낼 수 없으니까 과연 이 한자의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소리는 보통 오른쪽에 있는 한자의 소리를 저희가 따옵니다. 소리를 한번 되뇌이는 게 여러분들 6급 듣기 고득점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랑 같이 뭘 분석하겠습니까? 선택지를 분석해보도록 하죠. 아까 그 화면인데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A, B, C, D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실 거예요? 이건 일단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줄? 그렇습니다. 일단 세로줄을 굳고 시작할 거예요. 이거 앞에 건 내가 뭐 할 필요도, 해석할 필요도, 뭐 할 필요도, 읽을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 이거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듣기에서 들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답을 찾는데 사실 이 소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어떤 소리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중잘란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듣기예요. 사람 이름이 등장했다. 선택지에 사람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는 이건 설명문이다. HSK가 중국에 대한 걸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의 역사적인 인물, 아니면 문학적인 인물 많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게 설명문에 해당하는 중국의 유명한 인물인지, 아니면 서사문, 이야기 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인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사문인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이 주어자리에 어떤 게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샤워즈, 또는요, 랏렌, 또는 여러분들, 타, 이러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이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빨리 파악하시고요. 뭐 분석하시라고요? 핵심 어휘 체크하시라고요. 보면 여러분들 이 단어요. 샨, 장, 이거 6급 필수단어네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죠. 전문적으로, 아주 특히, 전문적으로 약간 잘하다 할 때 저희가 샨, 장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요, 아, 화가, 이런 게 핵심 어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디? 아, 송대의 화가구나. 이런 어휘에 내가 동그라미 치셔야죠. 그리고요, 형제가 있는데 몇 명? 여덟 명. 그리고 만약에 D번이 정답이라면 뭐가 들리겠어요? 얘가 들리겠죠.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속으로 소리를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잘람이 지금부터 소리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뜻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소리를 정리하는 거. 이게 중잘람의 소리학습법입니다. 내가 듣기를 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소리를 기억해서 소리를 한번, 발음을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게 여러분, 듣기에 분명히 도움될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샨, 장, 따라 읽어보죠, 여러분들. 샨, 장, 그렇습니다. 무엇무엇을 잘하다. 쥔, 시, 측, 화. 아, 책략. 군사, 책략을 세우는 걸 뭐한다? 잘한다, 라는 그런 문장이네요. 두 번째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사, 송, 딸. 잘 나옵니다, 여러분. 송하고 어느 나라? 당, 당나라 달라오죠. 송, 딸. 화, 지야. 그렇습니다. 화, 지야. 이거를 화가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화, 지야라는 소리를 한번 되뇌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 거, 시, 용, 띠. 그렇습니다. 형제가 8명 있고요. 베, 지, 루. 지, 유, 당, 수. 이거 책 이름이라는 거 파악하셔야죠. 수, 민, 하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 이름이다. 여하튼 해당 선택지가 정답이라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중자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도록 하죠. 류종윤은 당대 주민의 문학자, 절학자, 산원자와 시상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류종윤, 이 사람 이름 등장했어요. 우리가 알 필요 없었고 이 사람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여러 모양, 역할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는 없었어요? 화가는 들리지 않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류종윤은 당대 주민의 문학자, 절학자, 산원자와 시상자. 그렇습니다. 언급 안 됐어요. 정답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언급이 안 됐으니까 일단 정답은 아니겠죠.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 당, 송, 바, 다, 자, 지, 이. 어? 선생님 저는 못 들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숫자는 우리한테 핵심 키워드. 류, 바이, 두, 어, 피, 엔. 그런데 들리는 거 없었네요. 이어서 가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역시 들리는 소리가 없었네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수, 주, 당수, 요관, 유, 타드, 지자. 그렇습니다. 시수, 지오, 당수 그대로 여러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들리는 소리에는 뭐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체크하셔야죠. 이렇게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앞으로 우리가 이어질 인터뷰 내용, 듣기 이 부분, 그 다음에 보다 더 어려워지는 3부분을 알아듣지 못해도 대충 이거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중잘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뭘로요? 소리학습법으로요. 소리학습법으로요.